교수님, 농비어청가 기억나세요? 이거 알잖아요. 우리 사건 의뢰에다가 모듬전, 수제, 손으로 만든 모듬전하고 소불고기, 식혜세트 광고하신 분들이잖아요. 맛있게 먹었거든요. 원래 여기 농비어청가가 음식 만들기도 하지만요. 국내 농산물을 가락동 경매장이라든지 산지에서 직접 가져와서 파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산지직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셨대요. 유튜브? 네. 그래서 산지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좋은 농수산물 고르는 팁 같은 거, 또 일반 시장에서 구경하기 힘든 특별한 농수산물을 오픈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자기들이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농수산물 고르는 방법, 팁 말하는 거죠? 팁, 그 다음에 일반 시장에서 구경하기 힘든 특별한 농산물들을 소개해준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구독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아마 추첨해가지고 상품 주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산지직송 산지직송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구독하고 댓글 이렇게 좀 신청하시면 아마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건 의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지직송 채널의 김팀장입니다. 이번에 토마토의 농비어천가에서는 유튜브 산지직송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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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채널에서는 댓글만 달아도 공기, 과메기, 통영산물, 제주감교, 산지 곳곳에 있는 농산물들 집으로 꽁꽁꽁꽁꽁짜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채널 산지직송에 대해서 사건 의뢰에서 꼭 파헤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지직송의 김팀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살인사건 66번째 사건입니다. 이제는 피의자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요. 피의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감형입니다. 노은희 살인사건 또 신문지상에는 언론에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포천 농약 가족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상하셨듯이 노은희 이름이 여자죠. 보험금을 노린 가족 살인이었습니다. 이거는 편의상 그냥 노은희라고 가명으로 부르죠. 실명은 저희가 아는데. 2015년 당시에 44살이었어요. 44살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노은희라는 여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되죠. 그동안 농약 제초제입니다. 우리 유튜브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농약 이름 얘기하겠습니다. 그라목손. 네. 교수님이 종종 얘기하셨네요. 네. 그라목손. 그라목손 제초제를 이용해 맹독성 농약이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또 한 사람은 중상인데 그 한 사람이 충격적이죠. 자기 친딸입니다. 네. 그래서 3명 살해, 1명 중상 이렇게 입히고 보험금을 수령해서 물 쓰듯이 썼던 그런 엽기적인 살인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민숙 살인사건, 엄녀인 살인사건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맞아요. 유사하죠. 네. 왜냐하면 전남편, 현남편 등 결혼한 상대의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이 유사한 점이고요. 또한 그 엄녀인도 보험금을 노려서 약물을 수면제를 탔는데 여기도 약물을 독극물을 이용했다는 점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하나하나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게 사건은 이제 그 이전 건은 나중에 이제 2011년 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처음 사건 전개가 된 거는 2015년 얼마 안 됐어요. 2015년 2월 28일 017시입니다. 2월 28일 017시에 경기 제2청 광역수사대.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경기 남부청, 경기 북부청으로 쪼개졌어요. 나눠졌지만 2015년 당시에는 경기 북부청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에서 검거를 하게 되는 건데 살인의 시작부터 그러면 가겠습니다. 2015년 2월에 검거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런데 첫 범죄는 2011년에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2011년에 노 씨죠. 노 씨가 전남편 김 씨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게 됐죠. 그런데 전남편 집에 몰래 가서 냉장고에다가 병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음료수병을 넣어놨죠. 그런데 그 음료수병에 뭐가 들었냐면 바로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제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남편 김 씨. 전남편이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혼한 사이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혼 관련된 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위장이온 비슷한 거예요. 네. 맞아요. 위장이온 비슷하게 한 건데 하여튼 법적으로 이혼했으니까 전남편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장이온을 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남편 집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전남편 김 씨 집에 찾아가서 500ml 정도 되는 음료수. 자양강장제 같은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양강장제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라목순이라는 제초제, 맹독성 제초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거를 냉장고에 싹 넣어놔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전남편이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자양강장제 종류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구입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를테면 농약을 타가지고 잠궈서 냉장고에 딱 놔두면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양강장제 있으니까 꺼내서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거 남편이 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숨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는 병으로 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 마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집에서 복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생은 엄청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일 만에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돼요. 너무 못 견디겠으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 이게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는 게 뭐냐면 장기들이요. 제 기능을 못해서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장도 아파오고 폐도 아파오고 이러면서 기능 다 떨어지다 보니까 사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보통 면역성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폐렴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폐혈증, 균이 침입해서 오는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7일 후에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그날이 2011년 5월 9일이에요. 2011년 5월 9일 날 급기야 병원에서 급사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복통을 허수하다가 병원에 7일 동안 알타가 병원에 후송돼서 사망을 했다면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다고 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일단 변사 처리라기보다는 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료의 명명에 따라서 사실 판단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도 왔었겠죠. 하지만 유족이 얘기를 하는데 이 김 씨가 사실은 빚 때문에 허덕거리고는 있긴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에 힘을 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은이하고 위장 이혼 형태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부부가 이혼한 결과가 왔잖아요. 그 이혼의 이유는 이 사망한 김 씨가 빚이 있는 거예요. 채무관계 때문에 이제 위장 이혼 비슷하게 헤어졌던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신변을 많이 비관해 왔었다는 그 진술을 가족들이 경찰에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아 이건 농약을 마시고 또 더더군다나 경기도 포천 쪽이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혹시 농약을 먹고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은 어쩌면 묻혀버릴 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김 씨만 사망했는데 어쩌면 김 씨의 어머니조차도 사망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음료수병을 그냥 냉장고에 넣다 보니까 노모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노모도 그 음료수병을 음료수를 한 번 들이켰는데 그런데 너무 맛이 이상하다 보니까 뱉어서 그냥 살짝의 복통 정도만 앓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직전에 먹고 5월 9일 날 병원에 후송돼서 사망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남은 게 있었나 봐요. 5월 8일 날 사망한 김 씨 전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노은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 음료수가 있으니까 꺼내서 마셨어요. 그런데 입에 딱 넣어보니까 이거는 좀 맛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뱉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분은 이제 사망하지는 안 했는데 물론 노은희는 나중에 시어머니 관련돼서는 자기가 살해할 의사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작위로 갖다 넣어놓으면 마시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옛날에 전 기억이 나는데 인도에서 어느 여성분이 남성을 사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유에다가 아마 독분물을 넣었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엉뚱한 사람이 먹었군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그걸로 라시를 만들어서 전 마을에 다 돌려서 전 마을 사람들이 다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무작위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요구르트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공중전화 부스에 올려놔서 아무나 무작위로 마시고 죽어라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나중에 무작위 독약 살인사건을 한번 다루긴 다루어야 할 거예요. 여러 건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거든요. 옛날에 옆에서 자연강장제 따줘 가지고 그걸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두부 때문에 사망한 사건 막걸리 때문에 사망한 사건 여러 건이 있는데 검거도 못한 사건도 있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추려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김 씨 유족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는 바람에 채무가 있었고 신변을 비관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렇게 끝나서 이 사건은 묻혀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그렇다면 노 씨의 범행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중 그게 이제 그거 해결하고 가야 되겠죠. 바로 보험금입니다. 이 보험금을 나중에 4억 5천 그런데 이혼했는데 어떻게 노 씨가 4억 5천을 받을 수 있어라고 의문점을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 김 씨하고 사이에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다 보니까 이 딸을 대신해서 이 노 씨가 미성년자보다 보니까 딸이 미성년다다 보니까 이 노 씨가 대신해서 이 4억 5천을 친권이잖아요. 어머니가 딸을 친권을 가지게 되니까 상속자가 미성년자 딸이잖아요. 이혼했으니까 노은이는 상속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망한 김 씨의 친딸은 직계잖아요. 직계. 그렇죠. 직계니까 직계라면 딸한테 보험금 4억 5천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는 미성년자예요. 그럼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건 누구예요. 노은이잖아요. 엄마. 엄마니까 엄마가 수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해는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금이 사실은 우리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든지 범죄를 볼 때 갑자기 보험금 액수가 늘어난다든지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넣는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좀 의심을 못 받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을 굉장히 옛날에 들여놓은 거죠. 예전에 들여놨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에 들여놨기 때문에 보험금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경찰에서는 의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합쳐보면 대체로 일선에서는 이렇게 이걸 변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죽음에는 병이 들어서 죽는 병사 각종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사 그다음에 이런 석연치 않은 죽음 같은 거 이런 걸 변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경우는 김 씨가 자연사에 이를 정도의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거는 변사예요. 변사는 바꿔서 얘기하면 타살의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은 반드시 또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제 초재를 진짜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게 바로 양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하는 게 사실 보편적인데 이거 이렇게 해석했다는 데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피해자가 생기는 사실 또 못 막았다는 게 아가운데요. 그래서 1년 뒤에 이렇게 해서 4억 5천 받고 또 이제 이제 그 남편하고는 끝났어요. 네. 그 사람 죽었으니까 그 집안하고는 위장이 온지 모르지만 일단은 완전히 정리한 거예요. 노은이 입장에서는. 네. 4억 5천 받는 걸로 끝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노은이가 어떤 주변에 있는 지인 소개로 해서 이모씨 그때 마흔세 살 먹은 사람하고 재혼해요. 네. 근데 이 이모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초혼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 또 11월 말에 2012년에 결혼을 하는데 2012년 11월 말에는 또 이 이모씨의 노모하고도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하고 재혼하면서 이 씨의 어머니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모시고 같이 2012년 11월 달부터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시어머니는 홍씨예요. 그 당시 나이가 79세예요. 네. 79세인데 홍씨가 한 달 뒤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뭐 아들 결혼 안 했던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시어머니 홍씨가 79세에 연세 드신 분이 폐렴으로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의심 안 했겠죠. 79세에. 그렇죠. 그리고 뭐 폐렴증상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노인들 오잖아요. 네. 11월 말에 같이 살고 한 12월쯤에 그랬습니다. 감기가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심을 가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바로 7개월 뒤입니다. 맞습니다. 그 7개월 뒤에 재혼했던 남편 이모씨도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증상도 폐렴예요. 네. 똑같이 폐렴이다 보니까. 급사합니다. 급사. 이제 이 씨의 주변 가족들 누나도 있고요. 가족들이 뭔가 의심스럽다. 노모까지는 이해했는데 어떻게 이모씨 젊은 애가 이렇게 갈 수 있냐. 똑같은 노모의 증상으로 하면서 이 노씨를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 재혼한 남편의 가족들 중에 이제 시누이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이 어머니 그들의 입장에서 어머니 홍씨가 79세로 폐렴으로 사망을 하니까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되셔서 감기 같은 걸로 해서 폐렴증상으로 전이 돼가지고 사망한 거구나 하고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런데 7개월 뒤에 멀쩡하고 엄청 건장했어요. 이 씨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머니하고 똑같은 증세 폐렴으로 급사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때 이 남편이 죽은 건 2013년 8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11월에 결혼하고 8월 그 이듬해 8월 16일 날 사망했으니까 약 9개월 정도 살았나 봐요. 9개월 정도 살았는데 8개월 전에는 8개월 됐을 때는 7개월 됐을 때는 어머니 사망. 한 8개월 9개월 사이에는 이 씨가 사망을 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의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컸던 게 뭐냐면 가족들이 병원. 이 씨가 실려갔잖아요. 병원에. 남편. 재혼한 남편이 실려가는 병원에 가서 거기서 의사한테 물어보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듣는데 재혼한 남편의 몸에서 농약 중독, 농약 성분이 도출됐다는 말을 들어요. 그럼 이거 농약 중독이야?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 씨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스스로 농약을 마셨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정말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보험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시어머니도 사망하고 재혼한 남편도 사망을 했는데 보험금을 세 곳에 노은이가 신청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2013년 10월경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2013년 10월경에 홍 씨 딸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남편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이 8월 16일 날 죽었잖아요.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홍 씨 딸 그러니까 이제 재혼한 남편의 누나죠 누나. 이 사람이 자기 동생 죽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다는 등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돈 받아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이 재혼한 이 씨의 누나가 상당히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보험사도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누나 의심부터 가자고요. 그래서 이 홍 씨 딸 즉 말하면 재혼한 남편의 누나가 50대인데 이 사람이 의정부에 있는 생명보험사 사무실을 찾아가요. 네. 그래서 올케 그러니까 지금 노 씨지 올케가 보험금을 얼마를 수령해 갔는지 신청했는지 얼마를 수령해 갔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을 물어봅니다.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5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좀 의문이실 거예요. 어떻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살. 5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2살인가요? 2살인가요? 나중에 5살. 추후에 사건 됐을 때 5살이고 그 당시에는 2살이죠. 바로 났으니까. 네. 2살 된 아이 명의로 이것도 또 친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 씨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 이름으로 아이가 수령을 받는 거니까 사실 노 씨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사건이 해결되고 났을 때 5살이고 그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2살이에요. 네. 만 2살이에요. 만 2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이에서도 애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그 2살 아이. 그러고 친권자 입장에서 전 남편한테 했던 습관 그대로죠. 네. 그래서 받은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아홉 개 보험사에서 총 5억 2천 받아요. 아까 4억 5천 받았죠? 네. 첫 번째 남편한테. 두 번째는 5억 2천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억 건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아도 의심 안 할 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누나도 올케를 의심했기 때문에 보험사 가서 알아본 거고 누나가 보험사 가서 알아보는 바람에 지금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말하다 만 건데 누나가 보험사 가서 그런 걸 알아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심도 안 하고 있다가 의심도 안 하고 있다가 어? 지금 이 여성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험사 직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그리고 누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2살 된 아이를 남겨두고 죽었으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면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데 이 씨가 슬퍼하는 기색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좌절하거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사한테 들은 말은 농약 중독 같은데요? 의사가 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농약 중독이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농약 먹고 동생이 자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동생은 자살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두 살 된 아들이 있고 이제 비로소 진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어머니랑 행복하게 자르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험회사 찾아가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보험회사도 보다 보니까 이상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또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연속적으로 그 보험사에는 또 기록이 있으면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한테도 4억 5천 받았잖아요. 그 기록도 봤어요. 그런데 이번 또 자신들의 보험회사에 와서 청구한 거 5억 2천 또 청구한 거 보니까 또 똑같은데 비슷한 거거든요. 폐렴평상 비슷한 거. 가발성 장기부금이라든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와서 올케가 농약 얘기를 병원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보험사도 뭔가 싼 거죠. 그렇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한번 수사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요. 네. 이게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이미 다 수사 결과를 보다 보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미 사망한 그 전남편도 그렇고 이 사람도 농약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걸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약 성분이 그럼 뭐냐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과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경찰에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농약중독연구소에다 이걸 의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농약 관련돼서 농약 중독 관련돼서 제일 잘하는 병원이 순천향병원이에요. 순천향병원 농약중독연구소가 있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홍세용 교수. 홍세용 교수님. 이분이 특히 그중에서도 그라목손 전문이에요.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 전문. 홍세용 교수 쪽에다가 찾아가요 병사들이. 그건 뭐 제일 권위자 찾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건은 시작되는 겁니다. 가서 가족들이 전부 다 폐렴 증상으로 이상해 죽어가니까 이거는 농약 그라목손 같은 거 잘못 보게 하면 반드시 폐렴 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폐 장기가 폐 조직이 손상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농약연구소 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 어떻게 보면 사망 원인에 대한 걸 밝히게 되고요. 또 다른 수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또 하나의 범행이 또 밝혀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두 사람 사망했죠. 세 사람 사망했죠.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 사망한 것 때문에 농약연구소 찾아가가지고 자문 다 봤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노은이한테 자백을 다 받아요. 이게 타살이라는 게 밝혀지고 노은이한테 자백을 받게 됐죠. 자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체포를 하고 범행에 대해서 본인이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가 더 드러납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 범행 검거가 되고 나서 이 노은이가 수령했던 그 보험 수령액들을 다 따지죠. 다 따져보는데 거기 하나가 700이 딱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친딸에 대한 수령액이었는데요. 19살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딸한테 농약을 먹여서 친딸이 중상을 입히게 된 건데 그걸로 받은 금액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농약을 먹으면 가장 큰 손상이 폐이기 때문에 이 딸 같은 경우도 폐 질환을 얻게 되는 거죠. 2014년 여름입니다. 2014년 여름에 다 써먹었잖아요. 양쪽 남편들 다 써먹었잖아요. 아니 10억 원을 어떻게 그렇게 쿨하당. 다 써먹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봐. 2012년에 받아가지고 12년, 13년, 14년 이거 3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만해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014년 여름에는 지 친딸 19살 먹은 아이한테 농약을 미량을 먹은 거죠. 많이 먹었으면 즉시 사망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폐가 손상되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보험금을 청구한 게 700만 원이에요. 그걸 수령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10억 되죠. 아니 저 진짜 너무 화나는 게 보험금 700 때문에 어떻게 딸한테.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아마 딸도 궁극적으로는 죽였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미량을 먹여서 딸도 결국은 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밝혀지는 바람에 딸은 살을 수 있었죠. 이따가 내가 딸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하는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10억은 어디서 썼는지 한번 볼까요? 10억 다 받았죠 보험금. 네. 고급 승용차 일단 뽑았습니다. 예제차. 네. 그리고요. 의정부 쪽 가면 신세계백화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데가 있어요. 거기 백화점 VVVIP예요. 도대체 얼마나 쓰면 교수님 VVVIP가 될까요? 그래서 펑펑 돈 쓴 거죠. 10억 보험금 받아갖고. 겨울에는 스키 타러 댕깁니다. 나중에 이게 들어도 보더니 이분이 스키 강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키 강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구속되던 때도 강사들끼리 스키 대회에 참가하려고 신청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누구 나오세요 몇 번 노은희 씨 나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노은희 씨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참석을 못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동호회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정말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또 산 게 뭔지 알아요? 자전거를 2천만 원짜리 샀어요.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이게 무슨 편한 자전거? 그래서 결국 이 노은희가 구속된 건 2015년 3월 3일이에요. 3월 3일 날 존속살인 상해 그다음에 보험사기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사실 업료인 사건하고 비교가 되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범행을 했는지 알아다 보면요. 아까 첫 번째 1차 사건 같은 경우는 전남편 음료수병에다가 농약을 탔다고 했는데요. 그때 성공을 못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성공을 하니까 재혼남 상대로도 자신 있게.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도 알잖아요. 이제 들이붙다 보니까 사람이 뱉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나중에 발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재초제를 넣는 거를 또 서서히 죽이는 것을 자기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라목소는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강력 재초제고 판매가 2011년부로 금지됐어요. 이게 파라코트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파라코트. 그런데 이거는 2011년부터 국내에 생산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워낙이 이 재초제의 효과가 맹독성이라 좋다 보니까 그때 농가에서는 그라목소는 한 병 안 가지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너무들 많이 사서 쟁여놓은 거예요 이럴 때면. 그러다 보니까 2011년부터 농약이 판매가 안 되고 공급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라목소는 시골 농가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현직에 있으면서 그라목소는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뭐 이런 사건을 줄잡아서 수십 건 했어요. 아마 농촌지역 관할 경찰서는 그라목소는 모르는 형사들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우리가 가끔씩 하는 메소밀. 메소밀이라는 또 제 주제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했던 거는 그라목소인데 푸르스름한 색깔을 띕니다. 네. 그라목소 같은 경우는 복용을 하게 되면 이 파라커트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성분이 상피색거랑 결합을 해서 들어오는 면역에 대한 것들을 다 막는 거죠. 그래서 폐를 계속 악화시키는 거예요. 폐하고 신장.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폐렴 증상을 보이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신장염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가는 거죠. 결국 장기부전이 오고 장기가 이제 다 망가져버리니까 장기부전 오고. 그러다 장기부전 오면 당연히 호흡부전 와요. 네. 호흡부전 오고 급기야 사망하는 건데 세 명 모두 똑같은 거예요. 전남편, 현남편 그다음에 어머니, 홍 씨 전부 다 폐렴으로 급사한 거예요. 이게 장기부전에서 호흡부전으로 이어지는 폐조직이 망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됐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직접 부었다면 두 번째부터는 음식에 조금씩 넣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이거 알려줘도 되나요? 이건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알려주나마나 다 언론 보도에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그람옥수원을 밀가루에 타가지고. 네. 조금 이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시어머니 홍 씨 같은 경우는 음료수에다가 많이 탔어요. 이거는 죽일 의도를 갖고 한 겁니다. 아예 죽일 의도를 갖고 많이 타 가지고. 그런데 이제 홍 씨를 죽여가지고 본인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없죠. 홍 씨를 죽인 이유는 자신을 무시했다 시어머니가.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음료수에다가 대량으로 타서 한 번에 마시고 사망하게 만들어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남편 이 경우는 조금 전에 김유미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소량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음식물에 투입을 해서 먹입니다. 음료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거 국 같은 데 있잖아요. 국 끓일 때 국에다도 넣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서서히 중독시켜서 죽겠냐. 밀가루를 갖다 놓고 그 그라목선을 넣어서 절여요. 네. 그래가지고 반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 그러면 이제 그 농약 성분은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걸 건조시켜요. 건조시켜요. 건조시키기 전에 콩알같이 만듭니다. 동그랗게 콩알같이 만들어가지고 건조시켜서 딱 있고 빠요. 빠는 상태에서 국 끓일 때 조금씩 넣는 거예요. 미원 같은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뭐 이 특히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 같은 데 넣었대요. 그 맛을 못 느끼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저 계획살인이죠 이거는. 정말 천하에 죽일래요. 죽일래요 이거. 저는 나중에 홍씨가 어머니죠. 그러니까요. 시어머니를 사망한 게 자기는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무시해서. 미워서 죽인 거예요. 저는 그렇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이 남편을 죽여서 현남편을 죽여서 자기가 보험금을 타야 될 때 이 홍씨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보험금은 직계 비속한테 가기 때문에 두 살짜리 딸한테 가지 시어머니한테는 관련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머니가 이 남편에 대해서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나중에 노은이를 너 때문에 죽었다라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저는 같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미워서 사망. 그런데 무시를 많이 했다 그래요. 나중에 노은이가 검거돼서 사망한 홍씨한테 자기가 굉장히 무시당해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아예 대량으로 타서 살해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은이만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수사 결과가 이제 뭐 하신. 이 정도 되면 세 사람을 농약으로 죽일 정도 되면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PCLR 검사 했는데 이거는 노입니다. 안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험금 수령 목적의 살인으로 봤어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인데 어떻게 PCLR 알아서 사이코패스 진단이 안 나오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자체는 감정을 못 느끼고 또한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에서 있어도 어떤 적응학,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은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판단을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령금 목적의 살인으로 본 거고. 하여튼 전남편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혼 후에도 계속 전남편이 나한테 돈을 요구해서 살해했다.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남편이 왜 노은이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하튼 전남편 살해한 이후에 대해서 이혼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 전남편이 나한테 계속 돈을 요구해서 내가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면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 홍 씨 같은 경우는 나를 무시해서 내가 살해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범행을 멈출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제가 끊임없이 갈 뻔했다는 거죠. 이 소리가 더 무서워. 저는 이 말 절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이코패스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군, 비군의 성격장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극성이라든지 경계선 성격장애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은 저는 절대 믿지 않거든요. 자기가 자기 편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제일 지 딴에는 지도 사람이니까 인두껍은 썼잖아요. 친딸 관련된 거는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내 친딸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 뼈저리기에 후회한다. 오열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두 번째 남편 사망한 이후에 집을 다 살피죠. 그 과정에서 찬장 속에 아까 말씀드린 거 버무려가지고 환으로 만들어 놓고 빻아놓은 조미료로 위장해놓은 농약을 발견을 경찰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장독대에도 밀가루에다 버무려가지고 건조시키고 있는 것도 경찰이 찾아내게 됩니다. 이게 현 남편만 살해하려고 했었다면 그렇게 많이 만들을 이유가 없는데. 없는 거죠. 또 다른 범죄를 꿈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친딸의 상황을 보면요. 이 딸은 그 당시 열아홉이었잖아요. 열아홉이면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사이인데 얘는 평생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폐조직이 망가져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영구장애 비슷하게. 딸 진짜 불쌍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 되고 나니까 두 살짜리 아들이 있었잖아요. 얘는 친권 박탈했어요. 연살인마한테 아이 키울 게 할 수 없잖아요. 친권 박탈해서 아동보호시설로 일단 갔고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나중에 후속기사 읽어보다 보니까 이 사망의 현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씨의 누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있어요. 그분이 보험사에다가 신고했으니. 네. 누나가 이 아들을 가서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이 노은이가 친권을 박탈하면서 자기 이쪽에다 또 주지 않은 거예요. 아니 개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친권을 쥐고 있어야지 형량이 참작받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누나가 키우고 싶다고 해도. 아마 갔을 거예요. 아동보호시설에 일단 갔는데 나중에는 아마 결정된 걸로. 8살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호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남편 유족들한테 한 1500만 원 정도 지급해 주고 딸 중상 입은 딸한테도 주거라든지 치료비 생계비 해서 몇백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 뭐 전남편 어머니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어머니한테도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법의 한계 내에서는 좀 해 줬어요. 재판 가서요. 이 재판 제가 관심 많이 갖고 봤는데요. 1심이 의정부 지원에서 열렸거든요. 포천이니까 의정부 지원이에요. 거기서 사형 구형했습니다. 검사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2015년 8월 20일 날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명을 농약으로 살해했는데도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면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항소들 갔죠.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역시 전자발찌 10년 포함해서 무기로 2016년 6월에 최종 확정되고 이거 대법무들이 그대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노은희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으로 확정돼서 수감생활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게 전체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형사들이 수사 착수해서 들어간 걸 한번 쭉 따져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농약 최고로 잘 연구하고 한 기관이 순천향대 병원이라고. 홍세영 교수님. 형사들이 그거 알고 의료기력을 다 뽑아요. 3사람 사망한 3사람의 의료기력을 다 뽑아가지고 홍세영 교수 찾아갑니다. 홍세영 교수 찾아가서 사망진단서 의료기력 내놓고 독극물에 이 사람들이 중독돼서 사망했을 기원성이 높아 보이는데 교수님이 권위자니까 중독사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요. 그런데 홍세영 교수님이 중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농후하다고 한참 검토 끝에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게 있었어요. 이 사건 그냥 끝날 뻔했어요. 두 명은 이미 화장했어요. 앞에 두 명은 2011년 사건이다 보니까 한 분은 아마 전남편이었을 거고 한 분은 홍씨였을까요? 어머니만 홍씨 어머니만 매장하고요. 어머니는 매장하고 나머지 남편들은 화장하고요.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분만 매장하고 남편분들은 다 젊다 보니까 화장을 했겠군요. 그때 홍세영 교수님이 매장을 했다면 이거는 사체를 시신을 부검하면 파라코트 성분은 남아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파라코트 성분이 얼마나 독하냐면 그 시신이 부패해서 썩어도 그 주변에 있는 토양에도 파라코트 성분은 남는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경찰이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경우죠. 이미 장례까지 치르고 땅에 매장에서 묻었는데 경찰이 가서 유가족, 그 가족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을 다시 꺼내가지고 부검한다는 거를 손쉽게 승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찰이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나 있잖아요. 보험사 와가지고 신고했던 누나, 의심했던 누나가 아마 설득이 제대로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누나를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부검을 합니다. 그래서 부검을 실시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다 보니까 아마 거기 매장에서 아마 파라코트 성분이 나왔겠죠. 이거 부검한 거는 우리가 지금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쉽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제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보자고요. 내 어머니가 사망해서 장례 다 치르고 절차 밟아서 땅에 고이 매장에서 모셨는데 어느 날 다시 어머니를 무덤 속에서 꺼내가지고 그것도 또 부검. 이거 한다고 그러면 쉽게 승나갈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쉬운 결정도 아니고요. 만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신시체에 사체부검을 했는데 거기서 또 어떤 파라코트 성분 같은 게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는 결정을 내린 그 유가족도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는 해요. 그럴 때쯤에 이제 수사가 진행될 쯤에 나중에 용의자 노은이의 딸도 병원에서 폐렴치료를 받았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누나 50대 이 씨 누나가 의심을 한 거는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두 살짜리 아들 명의로 5억 3천인가 보험금을 받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퍼하는 기색이 하나도 10원어치도. 그냥 뭐 눌러날라 하면서 흥청긍망청 그냥 막 쓰고 댕겨요. 의정부 나와서 백화점에서 그냥 막 VVVIP 고객으로 그러고 댕기고 또 골드바를 그렇게 사요. 골드바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의심했던 게 보험을 들은 시기예요. 재혼 직후부터 보험을 막 드는 거예요. 남편 생명보험을. 여러 개를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돈을 타간 거 아니에요. 이런 정황을 누나가 상당히 똑똑한 분이에요. 누나가 이거 뭔가 이상 있다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찰이 협조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던 거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년 전에 첫 번째 남편 죽은 것부터 조금 더 보충 설명할까요? 네. 첫 번째 남편이 2년 전에 죽었죠. 2011년 5월 9일 날. 이 첫 번째 남편 그 당시 45살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보험 몇 개 들은 줄 아세요? 9개. 9개 들었습니다. 9개. 생명보험 9개 들어가지고 4, 5, 9천 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딸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또 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때 당시 17세였기 때문에 아들한테도 또 지급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누었어요. 나눈 데서 지가 가져간 거는 4억 원인가 가져갔어요. 1억 3천 원.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홍 씨의 딸이 제보해서 보험사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경기 2청에다 제공하고 경기 2청 광역수사대 소속 이종훈 지금 남양주 광역 2팀인가가 있어요. 이종훈 수사관 제가 잘 압니다. 아주 한번 물으면 안 오는 친구예요. 이종훈 수사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세용 교수님 찾아가고 수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종훈 수사관이 그 당시 경기 2청 광수대장이 경대생 출신 심재훈 경쟁이라고 있어요. 심재훈이 후배 내가 잘 아는데 심재훈이한테 보고하니까 심재훈이도 이거 수사해봐. 그래서 지금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내사가 시작됐던 거고요. 수사과정을 들어가면 이게 첫 번째 남편은 자살로 받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받았던 거고 홍 씨 할머니는 79세라 병사로 받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봤었는데 이게 신고가 안 돼 있었어요. 신고가 안 됐습니다. 이게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본 거고 홍 씨는 병사로 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신고가 제대로 안 됐는 바람에 이게 만약에 제보가 없었으면 수사 개시가 어려울 뻔했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면 그건 따로 변사 사건으로 의심스럽지 않다라고 가족이 신고하지 않으나 그냥 병원에서 사망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시어머니 홍 씨는 이렇게 아마 처리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홍 씨 같은 경우도 딸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기 딸한테, 시즉한 딸한테 얘기했겠죠. 냉장고에서 자기가 자양강정지를 먹었는데 좀 엮이 없더라. 그런 게 있었나요? 변기에 한번 버린 적이 있다. 이런 말을 딸한테 얼핏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토했는데 먹은 거 색깔이 푸스름하더라. 그런 얘기를 딸한테 했었어요. 그리고 그 딸한테 그 얘기하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홍 씨가 시름시름 알다가 사망했거든요. 그게 아마 신고했던 홍 씨의 딸 머릿속에 남아있었나 봐요. 그거 전부 경찰이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심점이 됐고 수사를 또 할 수 있게 됐던 배경이었는 것 같은데요. 이 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아까 10억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10억 어떻게 다 쓰는 거예요? 이건 뭐 스키장, 연간 회원권 구입했다고 그러네요. 매일 스노우보드 탔다고 그러네요, 거의 매일. 그리고 봄에는 2천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동호회 활동하면서 전국을 일주했다고 그러고요. 옷, 명품 가방 구입하고 그럴 때 현금이 부족하면 골드바를 팔았대요. 그런데 의정부 시내에 있는 금음방이에요. 금음방 또 주인 조사를 받았는데 골드바를 들고 오면 지금 금값이 쭉 떨어졌어요. 지금 파시지 마세요. 조금 더 올라가면 파세요. 그런데 필요 없다. 그냥 이 시세로 주셔. 그리고 돈을 탁 그냥 현금으로 받고 가서 아, 이게 돈 많은 사모님이구나. 아주 쿨하구나 성격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생긴 돈이라고 인식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내가 또 보험금을 탈 수 있고. 그렇죠. 한 번 성공을 했고 계속 연속적으로 성공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한테 그냥 떨어지는 행운 같은 거. 무한정 돈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쉽게 진짜 교수님 말 그대로 돈을 얻은 거죠.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훈 형사가 사망한 이 씨, 홍 씨 기록, 사망 진단서 이거 다 들고 홍세윤 교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농약 중독으로 죽은 게 90% 이상이라고 홍세윤 교수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케한테 이 형사가 어머니 무덤 파자, 어머니 무덤 파자, 시신에 파라코트 성분이 오래 남는다더라. 이런 거를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정말 고심 끝에 승낙을 하셨대요. 이 어머니라도 유일하게 땅에다 매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지 두 남편처럼 다 그들도 화장해버렸으면 이 사건 증거 없음이에요. 이거 사건 해결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바탕으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누나의 설득이 되게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누나 분도 한마디 하기는 했어요. 자기 어머니 무덤을 파자고 이 형사가 찾아왔는데 화가 몹시 났었대요. 처음에. 어떻게 아무리 수사를 하고 그러는 형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괘씸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보험사를 찾아다니고 순천향병원까지 천안까지 내려가서 1년 넘게 그 사건을 물고 놓지 않는 그 이 형사의 성실함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이 형사는 믿고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진짜 큰 결심하고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승낙을 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잖아요. 집안에서 속된 말로 죽일 년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시 묘짜리를 파낸다라는 거는 이게 효의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조상들이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후손들이 잘못된다라든지. 그런 말 많아요. 묘짜리 절대 파지 마라. 이게 벌을 다 후손이 받는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저도 32년 동안 무덤 발굴해가지고 부검해본 게 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제 평생 32년 하면서 두 번 무덤 파봤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런데 팔 때도 기분 속된 말로 더럽고요. 그리고 부검 사체부검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안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 전날부터 잠 안 와요. 그리고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무덤 파는 거 전문으로 일하시는 인부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섭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냥 일반 이장 같은 거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장하는 거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그거 어렵지 않게 무덤 파가지고 유골 수습하고 이러는데 경찰이 수사해서 어떻게 보면 사건하고 연루돼서 죽은 사람을 자신들이 판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장하는 분들이. 특히 또 이장하는 분들이 그런 쪽의 어떤 믿음 같은 게 신념이 많아요. 그분들 설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배 이상을 준다고 매장 파는 거 그렇게 우리가 형사들이 설득을 해도 사건 연루돼 있는 것 같은 거 흉사로 보이는 거 이런 거는 자기들 아무리 우리가 이장 전문이라도 이런 거 안 한다고 거부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두 건 중에 한 건은 저하고 형사들이 파본 적이 있어요. 기분 더럽더라고요. 진짜 그런 건데 하여튼 이거는 어렵게 무덤을 발굴해가지고 국과수가 나왔죠. 그래서 국과수에 시신 부검 결과가 가가지고 한 달 반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까지 아마 이종훈 형사하고 승낙했던 신우이 마음 엄청 졸였을 겁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런데 결국 한 달 반 만에 파라코트가 검출됐다. 독살 맞다. 이런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코트 성분이 나왔으면 이걸 누가 먹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범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사 직원의 제보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보험사에는 이미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두 번 정도 큰 거액을 타갔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덤 파는 결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무덤 파고 파라코트 성분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거 이제 분명히 맞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까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제보가 보험사에서 또 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친딸 700만 원 타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있어서 완벽하게 이 살인사건이 뒷받침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친딸 같은 경우도 폐렴 증상이었다 보니까. 이 경우도 그러면 제초제에 중독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진료기록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이 보험사에서 아주 꼼꼼하게 제보했더라고요. 형사님 노 씨가 이번에는 딸 입원비를 신청했어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덤 파가지고 파라코트 성분이 나왔는데 이거를 노 씨가 먹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란 말이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노 씨를 조질 건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딱 온 거예요. 형사님 이번에는 노은이가 지 딸 입원비를 보험 청구를 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딸이 한 3번에 걸쳐서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병명이 폐지로 하는 일종이랍니다. 그럼 거기에 경찰들은 귀가 번쩍 뜨이죠. 그래서 딸한테서도 파라코트 성분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건 100% 노은이 범행이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의 소변을 몰래 제출했어요. 그래서 소변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소변에서 파라코트 성분이 나온 겁니다. 파라코트 성분이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검출되는 거면 진짜 몸이 얼마나 치명해지고 남아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경찰은 자신 생겼죠. 무덤 파서 파라코트 성분 나왔고 두 남편은 화장했지만 그들 진료 기록에도 전부 다 폐지로 한 나왔고 딸도 소변에서 파라코트 성분 나왔고 공교롭다기에는 너무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015년 2월 28일 날 아침 7시에 집에 가서 노은이 체포해버렸어요. 딸 때문에 뒷받침이 돼서 이거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체포하고 체포하면서 그 집 수색할 수 있었잖아요. 아까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냉장고 뒤 그다음에 장독대 뒤 장독대 뒤에는 농약 섞인 밀가루 반죽이 발견됐어요. 농약을 섞어서 밀가루를 비벼 놓고 소반 같은 데다 이렇게 놓아서 쫙 펴서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환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를 가루를 잘게 해서 국 같은 데 계속 타는 거예요. 아주 소량으로 두 번째 남편 죽인 것처럼 이거 나오니까 그냥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노은이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제 누구든 내가 살해할 수 있고 보험금을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무슨 매직을 얻은 것처럼 아마 그다음부터는 자신만만하고 세상이 좀 쉽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남편이 사망한 거 그다음에 어머니는 두 남편이 폐렴 증상으로 사망했는데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 채무가 한 7천만 원이 있었대요. 첫 번째 남편이 그게 극단적인 선택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가족들이 채무하고 그래서 이혼하고 이래가지고 신변비관에서 자살한 것 같다고 첫 번째 남편의 가족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 시어머니는 강장제에다가 잔뜩 타서 한 번 마시고 뱉었지만 돌아가셨잖아요. 세 번째 남편도 밀양으로 국에 타서 사망하게 하고 보험금 다 청구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의심한 시누이 그다음에 보험사의 제보로 경찰이 홍세윤 교수님 만났고 거기서 긍정적인 의견 듣고 그 조언에 따라서 설득해가지고 가족 설득해서 무덤 팠고 무덤에서 시신해서 파라카토 성분 나왔고 이거는 명백히 노은이의 범행으로 거의 보는데 어떻게 노은이를 빠갤 것이냐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보험사의 그때쯤에 노은이가 하필이면 지 딸한테 또 그라목선을 먹여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보험금 청구 들어오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경찰이 제보를 해줬고 그 바람에 경찰은 이거는 100% 노은이라고 판단하고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참 많이 닮아있죠. 그 어묘 여인 사건하고 어묘 여인이 처음에 전남편이나 남편들을 사망하다가 더 이상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동생, 친동생, 자기 어머니까지 가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전남편이나 현남편 가족이라든지 이사하는 사람들을 노리지만 점점 자신과 더 가까운 사람들,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딸, 아마 나중에는 아들까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 다. 아니면 또 다른 남자를 또 사냥한다든지. 그러니까 포천 어민숙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누리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장되어 있는 시신을 발굴해서 도출을 하고 딸을 그때쯤 하필이면 노은이는 지 수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른 거예요. 그렇죠. 그 전남편 시어머니 관련돼서 이미 경찰이 의심하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던 중에 딸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딸한테 먹인 거를 그게 이제 먹이고 보험금을 수령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제보를 하니까 딱 걸려 들고 체포하면서 집 뒤져서 다 나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자백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첫 남편하고는 위장 이혼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위장 이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첫 번째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이 좀 있어가지고 부동산이 전부 압류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압류되기 이전에 위장 이혼을 하면서 노은이한테 명의를 이전해 준 거예요. 압류 들어오기 직전에 이 전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부동산을 얼른 명의를 이전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위장 기획 이혼이죠. 네. 그때 이제 약속은 했어요. 네가 내가 너한테 이 부동산을 지금 떠넘겨 줄 테니까 네가 가져간 다음에 그거 팔아서 일정한 돈을 나한테 줘.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고 위장 이혼을 했는데 안 준 거예요. 노은이가.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너 도둑년 아냐. 왜 부동산 팔아서 나한테 돈 주기라고 안 줘. 그러니까 막 쪼은 겁니다. 그게 싫어서 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은이 나쁜 형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여성 살해 범죄 중에 독극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일 많아요? 네. 높은데 그중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독극물로 살해를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다 사치거든요. 맞아요. 유흥비. 사치나 아니면 진짜 유흥비로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영위하는 것이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착각 속에 이런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씩 꺾여가는 거죠. 이거는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지적 잘했어요. 이 딸 결국 아마 발견되지 않았으면 이 딸 결국 죽어요. 저는 주변은 그냥 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아들한테도 갈 수 있어요. 네. 이 여자는 진짜 소름 끼치는 연살인마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간에 멈춘 건데 그래도 딸이라고요. 노은이 무기징역 받고 난 다음에 딸이 탄원서 제출합니다. 엄마를 용서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는 않지. 안 받았습니다. 엄마를 용서한다. 나 엄마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처벌을 약화시켜달라. 그런데 안 받아요. 상고는 본인이 포기해요. 대법원 상고는 포기해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사형감이거든요. 사실은. 세 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중상이고 평생 동안 이 딸은 폐질환 치료를 하면서 영구장애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형감인데 무기징역으로 2심까지 판결이다 하니까 상고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 입장에서는. 그대로 수긍하는 거죠. 받아들인 거고요. 제가 이 사건 났을 때 의정부경찰서 갔어요. 유치장에서 노은이 꺼내가지고 와서 딸. 원래는 처음에 딸이 면회를 오니까 노은이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안 만났어요. 자기 딸. 내가 담당 형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안 만났어요. 끝까지 거부를 했는데 딸이 계속 찾아갔어요. 그것도 엄마라고. 그래서 결국 만났는데 딸이 첫 마디가 딱 하나 했대요. 엄마 왜 그랬어 나한테. 그 대화 그것밖에 없대요.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노은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기만 했답니다. 그 이후에 각자 유치장으로 가고 딸은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죠. 그걸 보면서 형사들도 너무 그 딸을 보면서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괜히 경찰이 미안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진짜 그 한마디밖에 물어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나에게 왜 그랬어. 뭐 돈이죠. 그렇죠. 사실 거기서 딸은 아까 교수님 말한 것처럼 내가 돈보다도 우리 엄마한테도 못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딸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딸이 용기 내고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딸분 그리고 치료 잘하시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노은이는 평생 동안 정말 본인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참여하는 인생을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사건 비슷할 쯤에요. 이 사건 날 때쯤에 또 비교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여성들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들이 또 그때 몇 가지가 이슈가 됐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본의 60대 여성이 자기가 사귄 남자들 6명을 줄줄이 사망하게 하고 보험금을 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연살인범이네요. 네. 그러면 그 남자친구들한테 보험 들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떤 67세 가케이지사코라는 여성인데요.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결혼상담소 같은 거 있죠. 일본 같은 경우도 황혼 이혼도 있고 나중에 재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결혼상담소가 있는데 이 여성이 그 결혼상담소에다가 등록을 하는데 여러 군데다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 남성들 다 70대. 아이고 씨. 남성들을 다 노리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남성들. 몇 살이에요 그 남성 여성은? 여성은 67세인데 남성들은 다 75세 76세에요. 늙어서 그냥 살지.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보험금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 남성하고 일단 결혼해서? 첫 번째는 결혼하고 나서 보험 들어. 보험 들어. 생명보험. 네. 생명보험 들게 하고 그다음에 청산가리로 죽이고 이제 이 사람은. 끝. 네. 어차피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사람. 자연사로 보는 거지? 자연사로 보고 또 다른 결혼상담소에 등록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네. 그렇게 해서 총 6명을 사망을 할 거예요. 와 이거 노은이 사건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결혼상담소에 조건들이 있잖아요. 딱 두 가지만 했대요. 자식이 없을 것. 자식이 없을 것.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 자산이 많을 것. 돈 많은 놈. 그런데 저는 결혼상담소에서 이걸 받아준 것도 웃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총 10명의 남성 같은 경우 소개받아서 사귀었는데 그중에 6명이 사망을. 4명은 운 좋게 살았네. 네.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본도 한 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 여성은 사형 받았습니다. 사형 받았는데 사형이 집행됐는지 여분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일본은 얼마 전에 한동안 사형 집행하러다가 뭐죠 그거 무슨 살인 가스. 아 저기 살인 가스 배포했던 그 교주 그거 사형 집행해버렸잖아요. 그럼 일본도 그렇게 하는데 이 얘기 이제 자꾸 중헌부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포천 농약 살인 사건 혹은 노은희 노은희는 가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무기징역으로라도 아직 생존해 있으니까 우리가 실명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 살인 사건 해가지고 좀 다뤄봤습니다. 이런 인면수심의 인간들도 살아가고 있어요. 하 오늘은 그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부분으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